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압박 조치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죠. 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는데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과거 이름인 배드 파더스로 더 알려진 단체죠.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의 구본창 대표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배드 파더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5년 전에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배드 파더스였는데요. 이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어떤 남녀 젠더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배드 파더스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젠더 갈등에 논란이 생겨갖고 이름을 갖다가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지금은 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행명령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행명령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뒤에 감치 명령 판결을 해서 소송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감치 명령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정지나 신상공개 혹은 출국금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치 판결을 받고 1년 뒤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핏 듣기에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에 대해서 압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제도 개선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5년 전에 여가부의 통계를 보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80%였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80%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양육비 미지급률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건 별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세 자녀의 양육비를 6년 동안 주지 않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전국의 154만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급자가 양육비 미지급한 금액에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2천만 원 정도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 6년 동안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지급한 게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어떤 달은 밥을 주고 애한테 어떤 달은 밥을 안 줬어요. 그럼 이거 명백한 아동학대로 처벌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애한테 밥을 안 주는 것은 아동학대지만 그래도 밥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감형된다. 감형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 뒤에도 지난 2년 동안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우선은 양육비에 대해서 아직도 사법부에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다. 이래서 이건 공적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판사님은 양육비가 물론 부모로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엄밀히 보면 개인 간의 채권 채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관점을 갖는 판사가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양육비 문제를 갖다가 아동의 생존권과 연결시켜 보지 않는 판결을 자꾸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또 우리 사회에 가장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생존권에 관한 고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권자. 그런데 아이들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 관한 권리는 정치권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 이 한부모 가정들, 양육비 못 받는 가정들에서는 어떤 점에 가장 어려워하십니까? 우선은요. 이행명령 소송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가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양육자들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4년에서 5년 걸린 이 소송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그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이 국회에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요.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좀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요. 양육비 문제 이 법을 갖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논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 사실 무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해답을 다 알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국회에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통과 안 시키는 거고요.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걸 갖다가 시행하고 있지 않을 뿐인 거죠. 네. 부부는 살다가 헤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또 이것과는 관계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확실한 개선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